안녕하세요. 투자자미 애널리스트 여러분. 오늘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SK 주식회사 그린투자센터장 김무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SK 주식회사 그린투자센터의 지금까지의 투자 경과와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신 바와 같이 먼저 발표 자리를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드린 이후에 궁금하신 사항들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K 그룹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그룹 차원의 넷제로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030년 기준으로 전세계 탄소 감축량의 1%인 약 2억 톤의 탄소 감축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감축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것이 그린 영역이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들을 형성하면서 새로운 가치 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전망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적 관점에서 봤을 때 경제적 간치라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탈탄소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신규 사업의 가치가 약 43조 달러 정도로 예측되고 있고요. 또한 기후 위기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감내해야 할 기회비용, 잠재적인 기회비용까지 생각한다면 약 178조 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그린 라이제이션 전체가 창출할 수 있는 가치를 전체 저희는 한 220조 정도로 창출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저희가 타겟해야 할 사업적 관점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그린 이코노미가 앞으로 더 빠르게 드 팩토로 확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모든 이해관계자들, 공급자와 소비자, 그리고 규제기관, 그리고 투자자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여야 할 모티베이션과 인센티브를 강하게 얻기 때문인데요. 각국의 규제 강화 때문에 탄소 집약도가 높은 산업 같은 경우는 감축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한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같은 어떤 정책적 인센티브들이 조금 더 강화되면서 전반적인 탄소 저감과 관련한 기술들, 산업들의 프라이스 패러티가 더욱더 빠르게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들 역시 이런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인식들이 확산되면서 기업의 탈탄소 노력들이 고객의 제품 구매에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적용하고 있고 투자업계 역시 유럽과 한국 중심으로 그린 이코노미들이 적립되면서 적극적인 투자로 연결될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상황에서 저희는 2030년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린 산업이 익스포네셔널 성장, 즉 팁핑 포인트가 올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 시점이 바로 이러한 미래의 주도권들을 확보하기 위한 적기의 시점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SK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동통신이나 반도체, 바이오, 전기차 배터리 같은 사업들이 약 10여 년 전부터 그 대세를 읽고 준비를 시작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역사들과 동일하게 SK그룹 역시 이런 2030년의 그린 시장의 어떤 룰세터이자 리더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전략적 거점 사업들을 선정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저희는 글로벌 넷제로 달성의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고요. 이러한 비전 하에서 글로벌 탈탄소 전문가치 투자자로서 에너지와 인더스트리 영역의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는 이네이블로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센터는 각각의 디카보난리에이션 핵심 거점들을 선제적으로 투자해서 필요한 필수 자산들을 확보하고 이 각각의 사업 영역들을 연계해서 새로운 사업기회와 스케일업을 동시에 창출하고 실현할 수 있는 소위 커넥팅 더 다시 라고 하는 형태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디카보난리에이션 영역이란 것이 매우 브로드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만의 투자 원칙과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저희가 투자 전략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려하는 세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저희가 투자하는 이 타겟들이 얼마만큼 실질적인 탄소 감축 임팩트를 창출하느냐는 것입니다. 결국은 넷째로 목표의 달성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느냐가 가장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투자의 업사이드 포텐셜입니다. 해당 산업의 시장 규모와 성장성을 가늠해서 투자 이후에 저희가 테이크할 수 있는 가치의 크기를 예상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마켓 리더십입니다. 저희가 투자하고자 하는 대상이 얼마나 차별적인 프로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술적 사업적 경쟁의 오해가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나중에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산들에 한해서만 선별적으로 투자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SK 그린 투자 센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 포커스하고자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50년까지 넷째로 달성을 위해서 감축해야 하는 탄소량을 약 430억 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어떤 활동에 따라서 변동 가능한 영역과 혹은 이미 배출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영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 공정과 전반적인 근본적인 배출의 원인들을 해결하는 동시에 이미 대기 중에 나와 있는 탄소를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활동 즉 리덕션과 리무벌 이 두 가지 활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 탄소 배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영역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투자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이 배출 축소, 리덕션 영역에서는 화석에너지원의 대체와 청정화를 통해서 에너지 사용에 의한 배출을 축소하는 에너지 트랜지션 영역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산업 내에 탄소 집약도가 높은 부분에 대한 혁신을 통해서 산업 공정상의 직접 배출을 축소하는 소위 인더스트리얼 트랜지션을 투자 포커스로 삼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미 대기 중에 나와 있는 이미 배출되어 있는 탄소를 직접 제거하는 영역들의 사업들 즉 카본 매니지먼트라고 부를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한 투자를 또 하나의 포커스 영역으로 삼고자 합니다. 즉 요약하자면 저희의 투자 포커스 영역은 에너지 트랜지션, 인더스트리얼 트랜지션, 그리고 카본 매니지먼트 이 세 개의 축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로 에너지 트랜지션과 관련한 중점 투자 영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전망기관들에 따르면 2050년 넷자룸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나 원전과 같은 무탄소 전기화 비중이 현재보다 약 30%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전기로 대체가 어려운 영역들은 수소나 바이오퓨얼과 같은 대체 에너지로서의 역할들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에너지 트랜지션 전망 하에서 저희는 청정 전기화, 즉 클린 일렉터피케이션, 그리고 청정연료, 클린 퓨얼을 주요한 섭섹터 투자 영역으로 선정하고 이를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화 영역과 관련해서는 태양광, 풍력,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더불어서 에너지 저장장치, 즉 ESS 용량의 증가에 따른 발전량들을 매출로 환산해보면 2030년에 해당 시장의 규모는 약 6,500달러 정도로 추산할 수 있는데요. 이 대응에서 저희는 국내외 재생에너지 자산과 미국 중심의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혁신 SMR 기술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클린 퓨얼 영역에서는 현재 오일앤케스 시장 규모를 약 4조 달러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2030년까지 약 25%가 비화성 관료로 대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약 시장의 규모는 1.4조 달러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는 수소를 중심으로 한 암모니아, 대체 연료, 그리고 폐기물들을 활용한 바이오퓨얼 기술들 그리고 CCS 기술과 관련한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에너지 트랜지션 관련 추진 전략과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렉트리피케이션 영역에서는 국내외 소재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자산들을 잘 통합하고 여기에 특화된 어떤 SF 플레이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편 차세대 SMR과 같은 새로운 어떤 발전원의 기술들을 확보하고 여기에 대한 밸류체인 내의 핵심 자산들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서 글로벌 무탄소 발전 사업을 위한 진입 기반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편 에너지 솔루션 영역에 있어서는 가정용 그리고 그리드 ESS 그리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같은 자산과 더불어서 이를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향후 전기 소비 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솔루션 혹은 플랫폼 사업 확보에 중점을 이룰 계획입니다. 한편 클린 퓨얼 영역에서는 수소 사업을 중심으로 한 암모니아, 바이오퓨얼과 같은 무탄소 연료 생산 기술들을 확보하는 한편 이런 어떤 밸류체인들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수요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전략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투자를 통해서 2030년까지 에너지 트랜지션 영역에서 약 360억 달러의 넷 SF 밸류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와 영역 투자의 일례로 올해 저희가 투자한 테라파워 사의 기술을 활용한 무탄소 발전 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테라파워는 기존의 대형 원전 대비에서 안전성과 경제성 그리고 유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차세대 SMR 기술 보유업체입니다. 빌게이츠에 의해 설립돼서 네트륨이라고 불리는 자체 SFR, 소디움 고속가속로라고 하는데요. 를 개발하고 있으며 미국 에너지성 DOE에 의해서 차세대 원자력 실증 프로그램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전문 어드바이저 그룹들과의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이 네트륨의 확고한 기술적 경쟁 우위뿐만 아니라 이후의 상용화 전망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올 8월 테라파워 사에 대해서 2억 5천만 달러의 투자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이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고 전략적 파트너십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향후에 이런 어떤 투자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의 대형 전기 수요치를 대상으로 한 무탄소 발전 사업, 즉 SMR 상용화 사업에 참여하면서 무탄소 발전 밸류 체인 내에서의 프레젠스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한편 클린피올 사례의 하나로써 저희가 투자한 모노리스 사와의 공동 추진 중인 청록수소와 친환경 고체 탄소 사업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노리스는 천연가스를 10분에 해서 탄소 배출 없이 청정수소와 친환경 고체 탄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업체입니다. 저희는 작년 6월에 이 모노리스에 투자해서 이사회의석과 아시아 사업 우선 협상권을 확보한 바 있는데요. 올해는 저희 자유의사님 SKENS에서 모노리스에 대한 추가 투자를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국내 사업 제의비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이는 현재 SK그룹의 수소 로드맵에 중요한 한 전략적 옵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말에 DOE로부터 이 수소분야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인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그랜트를 승인받은 바 있고 굳이어 미셀린과 같은 고체 탄소 제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빠르게 상업화를 확대하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 펀딩에는 TPG, 테마색, 블랙락득이 공동으로 조성한 TPG와 더불어서 테마색, 블랙락이 공동으로 조성한 디카바너지션 파트너스라고 하는 유수한 FID를 참여하면서 오버서브 스프라이브가 된 바 있고요. 특히 IRA 통과 이후에 미국 수소업계의 가장 최대 수혜주로 조명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모노리스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국내의 청록 수소와 청정 고체 탄소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의 사업 상태계를 조성해 갈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수소 외에도 친환경 고체 탄소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고부가 제품들, 이를테면 카본 블랙, 코크스, 그리고 도전제와 같은 제품들의 R&D를 병행해서 향후 미래의 업사이드 포텐셜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SK 클린피얼 추진 전략 중에 중추 중에 하나인 수소 밸류체인 구축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K는 수소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밸류체인 전 과정의 통합을 운영을 추진함으로써 수소 시황의 활성화와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수소 생산의 1단계로서 내년 11월에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SK 인천석유화학단지에 연 3만 톤 규모의 세계 최대 수소 에카플랜트를 건설 중에 있고요. 2단계로는 직도입 LNG를 활용해서 2026년부터 보령 LNG 터미널 인근 지역에서 25만 톤 규모의 블루소소를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때 LNG 개질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는 호주에 해양 폐가스전으로 운송해서 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SK는 2020년 이후에 국내 연간 총 28만 탄호의 수소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고요. 이런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서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시장에서의 수소 사업 역시 확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24년까지 연료전지 수전의 설비와 같은 수소 사업의 핵심 설비들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가 팩토리 앤 R&D 센터를 수도권에 건설하고 설비와 생산 단골을 낮추어서 국내 및 아시아 시장에 공급할 계획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재생 에너지 전력과 수전의 기술을 활용한 그린 수소 생산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30년 이후에는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력 하에서 중국 베트남과 같은 아시아 시장에서의 선도 업체로서 도약할 기회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SK는 생산 외에도 수소의 유통 그리고 소비 영역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 모빌리티 수요 확보를 위해서 주요 거점 수소 충전소를 약 40개소 이상 구축하고자 하고 있고요. 수소 충전소와 차량 차고지 그리고 편의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진 항만 수소 복합 스테이션 구축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소 버스 외에도 수소 지게차, 드론, 선박과 같은 다양한 모빌리티 수요처들을 저희가 창출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 연구 지원, 투자를 함께 다각도로 병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소 연료전지를 활용한 전력 생산 및 판매 역시 확대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보령 블루수소의 경우에는 중부발전과 보령시와 협력을 통해서 사업 허가 요건들을 확보하고 20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사업 허가를 연내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SK는 CCS와 연계한 친환경 LNG와 더불어서 LNG의 인프라 스트럭처를 활용한 수소 밸류체인 운영을 통해서 2026년에 국내 전체 전력 수요의 약 15%를 친환경 전력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의 두 번째 투자 포커스인 인더스트리얼 트랜지션 영향에 대한 뷰와 전체적인 방향성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에너지 트랜지션을 통해서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100% 청정 에너지로 전환한다 하더라도요. 현재 산업의 공정상에서 직접적으로 배출되고 있는 탄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즉, 에너지 사용에 의한 간접 배출을 제외하더라도 산업 공정상에서 직접 배출되는 탄소의 양은 전체 탄소 배출량의 약 27%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27%를 세부적으로 브렉다운 해보면 그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 농축산업입니다. 저희는 농축산업의 탄소 감축을 위한 솔루션으로서 대체 단백질 제품 및 원료 생산 그리고 버티컬 파밍을 아우르는 서스테너블 푸드 영역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실행해서 2,900억 달러에 이르는 시장에 대한 진입 기반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농축산업 다음으로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영역이 시멘트와 철강산업입니다. 이런 산업 공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탄소가 배출되는 이런 탄소 집약적인 제조업들에 대한 공정개선 솔루션을 저희는 그린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테마 하에서 투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폐기물의 친환경 처리와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과 기술과 관련된 웨이스트 매니버트에 있어서 서큘러 머트리얼이라고 부를 수 있는 투자를 통해서 이 산업 내의 탄소 감축을 주도하고자 합니다. 이런 인더스트리 트랜지션 영역에 포함된 3개의 섭섹터들 즉 서스테리얼 푸드와 그린 인더스트리 그리고 서큘러 머트리얼 영역에 대한 상세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스테리얼 푸드 같은 경우는 산업을 주도할 핵심적인 기술들과 애플리케이션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성장성들을 저희가 먼저 규명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글로벌 리들 기술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국내의 파트너들과 함께 사업화와 함께 고투마켓 전략들을 주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린 인더스트리 영역 내에서는 개별 산업으로서 탄소 집약도가 높은 시멘트와 철강 사업 중심으로 해서 이를 탄소를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 투자 중심으로 투자 검토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큘러 머트리얼과 관련해서는 소위 와이트 바이오라고 불리는 친환경 생분의 원료와 더불어서 최근 빠르게 기술 성숙과 상업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PET 플라스틱 혹은 EV 배터리 재활용 솔루션 투자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의 섭섹터 투자를 통해서 현재 약 13억 달러에 해당하는 인더스트리 트랜지션 영역의 넷에셋 밸류를 2030년에는 약 180억 달러까지 성장시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서스터링 푸드 영역에 관한 투자 현황과 전략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K는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서스터링 푸드의 3개 핵심 영역 즉 플랜 베이스 그리고 포멘테이션 그리고 세일 베이스에 대한 글로벌 선도 업체로 구성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완성했습니다. 먼저 식물성 대체육인 플랜 베이스 및 영역에서는 유럽의 선도 업체 중에 하나인 미니스팜에 대한 추가 투자를 통해서 상업화가 확대 중인 PBM 영역 내에서의 저희의 프리덴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니스팜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에서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탑티어 제품력을 보유한 업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둘째, 이 발효 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체 단백질을 제조하는 페멘테이션 영역에서는 세계 최초로 유전자 제조업 기술을 활용해서 유단백을 개발한 업체인 퍼펙트 데이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브렉트로 에너지와 소프트뱅크도 투자한 바 있는 미국의 발효 대체 단백질 개발 분야의 선도 업체인 네이체스 파인드의 지분 역시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의 옐로스턴 국립공에서 발견된 새로운 미생물 기반의 단백질을 생산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현재 상업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세포배양을 통해서 실제 고기와 동일한 성상의 육류 제품을 제조하는 셀베이스 및 영역에서는 시푸드 분야의 선도 업체인 미국 와일드타입 투자를 최근 완료했습니다. 이 회사는 세계 최초로 연어의 홀컷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내년 초로 예정된 FDA의 그라스 승인을 획득할 경우에 본격적인 상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자산에 대해서 단순한 투자에 그치지 않고 본격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있어서의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전문 F&B 파트너사들과의 함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함께 이 서스테인리 푸드 시장들을 개척하여 나가는 동시에 사업화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실질적인 프로그레스를 현재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 투자를 통해서 확보한 유망 기술들을 적용해서 저희가 이미 기초자 한 바에 있는 중국의 조이벼 같은 그리고 한국의 메일리옥과 같은 지역별 F&B 파트너들과 아시아 생산과 판매 제의비 등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사업 구조를 만들어 시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그린 인더스트리 영역의 중점 검토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조 분야 공정상의 탄소 배출 규모가 큰 시멘트와 철강 산업에 대한 포커스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우선 시멘트 산업 같은 경우는 생산 공정 중에 CO2 배출들이 대부분 석회암을 고온으로 가열해서 원재료를 생산하는 소성 공정에서 나옵니다. 소성 공정에서 전체 공정의 탄소 중 약 90%가 배출되고 있는데요. 이 탄소 감축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적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예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시멘트 원료를 개발한다거나 혹은 중간에 배출되는 이 CO2를 흡수해서 다시 시멘트를 활용하는 그런 기술들도 역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를 통해서 30년 기준에 전체 시멘트장이 약 10% 수준인 약 7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 역시 시멘트 산업과 유사하게 이 철광석과 고순도 석탄인 코크스를 고로에서 가열해서 선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의 약 90% 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기술기업들이 이것을 혁신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탄소 철강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발 중인 혁신 기술들이 상용화에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전체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체 철강 시장의 1%만 대체하더라도 약 1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저희는 장기적 관점이었던 선도적인 원천 기술들을 먼저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시멘트와 철강업계의 탄소 저감 시도들은 예시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료 공정을 혁신한 접근과 생산 공정을 개선한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시멘트 같은 경우는 시멘트 원료 내에 있는 석회 석액 내에 있는 탄소들을 저희가 제거하기 위해서 기회석과 같은 탄산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시멘트 원료가 될 수 있는 비탄산 물질로 원료를 대체하는 기술들을 살펴보고 있고요. 한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한 원료를 사용하지만 공정상의 혁신을 통해서 소성 공정 중에 나오는 CO2를 다시 시멘트 원료를 활용하는 방안들로 역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철강 산업의 경우에는 이 원료인 철강석의 순도를 향상시켜서 이후에 환원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를 저감하는 원료 공정상의 혁신 기술들이나 아니면 코크스 대신에 전기분해 등의 방법을 통해서 환원을 함으로써 생산 공정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자 하는 시도들 역시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혁신 기술 자산들의 동영들을 저희가 밀접하게 트레킹하고 있고요. 선제적으로 투자와 실증 프로젝트에 협력함으로써 탄소 감축 수요가 많은 산업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면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카본 매니지먼트 영향에 대한 SK의 관점과 투자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인류 활동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순배출되고 있는 온실가스가 약 34기가톤에 다다랍니다. 그중에서 이미 산림이나 자연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흡수되고 있는 온실가스의 양은 결국은 이것을 넷 에미션 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 그중에서 포집되고 있는 양이 0.12%에 불과합니다. 매우 미미한 상황이죠. 결국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에너지 트랜지션과 인더스트랄 트랜지션을 통한 근본적인 배출소를 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배출되고 있는 온실가스를 직접 제거할 수 있는 방안 역시 굉장히 필요하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저희는 이를 카본 매니지먼트라 통칭하고자 하고 있고요. 이러한 다양한 산업 내에서 결과적으로 배출되는 탄소를 인위적인 방식을 통해 기술적인 방식을 통해서 포집해서 저장하거나 활용하는 CCUS 기술과 더불어서 산림, 해양과 같은 자연흡수원을 활용한 탄소 처리 방안들을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카본 매니지먼트 영역 내에 있는 두 개의 투자 포커스 영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CCUS의 경우에는 탄소의 포집, 운송, 저장, 활용과 관련한 밸류체인 내의 핵심 자산들을 확보하고 산업의 배출원부터 배출원에서의 포집부터 최종적인 처리까지 원스톱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위 말한 CCUS as a service 형태의 비행 구축을 궁극적으로 목표하고자 합니다. 또한 CCUS 원가 중에서 포집 기술의 원가 비중의 80%에 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배출원의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대기 중에서 직접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DAC 같은 기술들이나 다양한 산업원들의 커스터마이저 커스터마이저 수 있는 포집 기술 투자들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둘째, 이 자연기반 탄소업소의 경우에는 직간점적인 투자를 통해서 산림 탄소 배출권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글로벌 유망 산림 디벨로퍼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조림 사업에 대한 확대와 함께 토양, 그리고 해양 등의 탄소업소를 확대할 수 있는 기술 투자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카본 매니지먼트 투자를 통해서 2030년까지 약 120억 달러 규모의 네레셋 밸류를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카본 매니지먼트의 첫 번째 주요 영역인 CCUS에 대한 저희의 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CCUS가 넷제로 달성의 필수적인 요소에 의하면 이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간에 기술적 완성도와 경제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 시장의 가장 큰 챌린지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차세대 흡수주 개발과 같은 다양한 저비용 고효율 탄소 포집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탄소 포집 비용은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의 IRA에서 CCUS 프로젝트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톤당 최대 85불까지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각국 정부의 지원 정책을 통해서 이 CCUS 사업의 경제성 역시 확보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카본 프라이스 패러티는 물론 CCUS 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점이 곧 도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재미있는 것은 최근에 오일앵케스 사업자들이 기존의 오일앵케스 사업의 인프라를 통해서 이런 CCUS 사업에 전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모양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망 아래에서 SK는 포집과 활용 등 원초 기술들을 확보하는 한편 CO2를 처리하고 저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포함한 각 밸류체인의 핵심 자산들을 확보해 보자 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개별 자산들의 확보에만 머무르지 않고 밸류체인 전체를 통합하면서 배출원에게 통합적인 탄소 포집과 저장에 관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에즈어 서비스 형태의 비행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위해서 대규모 CCUS 사업에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을 갖춘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CO2 파이프라인과 저장 사이트를 확보하는 방안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산업체별로 좀 더 특화할 수 있는 포집 기술과 고부가 활용 기술들을 볼트원해서 통합적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연기반 탄소 흡수 경영 내의 투자 방향성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넷째로 선언을 통해서 자발적 탄소 감축 니즈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규제 시장, 즉 ETS 외에도 자발적인 탄소 배출권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트렌드 내에서 생태계를 보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면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는 고품질의 자연기반 탄소 배출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전문기관들의 전망에 따르면 2030년에 자발적 탄소 배출권이 약 10배 이상 수요가 증가하고 배출권 가격은 동기간 100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선제적으로 우령한 배출권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산림과 같은 자연기반 프로젝트 경험들을 다수 보유한 글로벌 디벨로퍼들과의 지분투자나 JB 설립을 통해서 고품질의 자발적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는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어떤 자발적 탄소 배출권들은 탄소 흡수량을 어떻게 잘 측정하고 이것을 공인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너지를 내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거래 플랫폼이라든지 혹은 드론 혹은 위성을 활용해서 산림의 탄소 흡수량들을 측정할 수 있는 MRB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요. 이런 어떤 요소기술들까지 저희가 통합을 했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그리고 보다 신뢰성 있는 탄소 배출권을 창출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 개발 사업과 관련된 노력과 더불어서 이런 자연기반의 탄소 배출권 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부가적인 사업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체 연료라든지 소재 생산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 역시 추가적으로 같이 검토를 병행하면서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센터의 세계 투자 영역과 영역별 상세 투자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이런 방향성 하에서 각 영역의 사업 거점 사업과 주요 기술의 선별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SK그룹 관점의 그린 포트폴리오의 넷 에셋 밸류를 약 48억 달러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3개의 영역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와 다양한 밸류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는 2030년까지 약 67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그린 사업 포트폴리오 밸류를 갖춘 투자 전문 하우스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물론 이런 노력들은 SK주식회사뿐만 아니라 SK그룹 내 다양한 멤버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수의 멤버사들 역시 유사한 친환경 사회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간혹 각국의 투자 주체들과 영역들이 어떻게 다른지 아마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단기적으로 SK그룹 멤버사들의 이러한 그린아이제이션의 경로들을 선제적으로 찾고 거점이 될 투자를 이어가는 주도적인 패스파인더가 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투자 대상 자체의 가치와 성장성이 가장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멤버사들의 탈탄소 사업과의 시너지 역시 균형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SK주식회사가 확보한 투자 사업과 기술들을 앵커로 활용하고 멤버사나는 공동투자와 혹은 사업 연계 형태로 각자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행해서 결과적으로는 SK그룹 전체의 미래가치를 확대해 나가는 역할들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커넥팅 더다시라는 큰 방향성 내에서 저희가 확보한 점들을 멤버사들이 선으로 잘 연결해서 더 큰 면과 입체를 만들 수 있게 하는 전략적 이네이블러자 이네이블러이자 파트너로서 역할을 저희가 수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그린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감에 있어서 저희 센터는 성장 자산의 미래가치와 성숙 자산의 안정성과 균형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물론 일부 얼리 스테이지 기업들에 대해서도 향후의 포텐셜과 시장 진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토홀드성 투자를 집행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투자센터는 단기 혹은 중기 내에 사업화가 검증된 기술력을 갖추고 안정적인 수요와 시장이 형성돼서 램프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스케일링 페이지의 자산들과 이미 상당 부분 사업 모델이 확보되고 자체 에비타가 창출되면서 확고한 경쟁 우위와 위닝 프로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머처링 페이지 사이의 기업들에 좀 더 집중해서 투자하고자 합니다. 특히 2023년은 좀 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향후 SK 글로벌 그린 사업의 펀더멘터리 될 수 있는 안정적인 앵커 사업의 투자 기회들을 발굴해서 다른 이미 저희가 투자했던 다른 자산들과의 통합적 연계를 통해 볼드한 무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현재 SK의 주요 그린 포트폴리오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그린 투자센터는 에너지 트랜지션 전략 하에서 테라파워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 업체인 아톰파워 등의 신규 포트폴리오를 확보했고요. 루나에너지, 풀코롬 바이오에너지, 모노리스와 같은 멤버 자산에 대해서 멤버사와 공동 투자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트랜지션 영역에서는 미니스팜과 와일드타입 등 서스테리 푸드 통역에 투자를 했고요. 주요 기술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한편에 멤버사 주도로 어센닛 엘리먼트와 같은 기술 자산에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카본 매니지먼트 영역에 있어서는 멤버사들과 함께 엘리버스, 서밋, 인피니움과 같은 CO2 포집, 운송, 저장 그리고 활용과 관련된 자산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올 하반기는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가중돼서 투자하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매년 또한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저희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 침체 하에서 기업의 지속성들이 지속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저희도 전망하고 있고요. 특히 금리 인상이나 긴축재정책으로 인해서 신규 투자를 통한 위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들이 예상이 됩니다. 일부 사업성 입증을 아직 하지 못한 투자자산들은 밸류에이션 하락이 예상되거나 혹은 투자상과의 제약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SK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조금 더 건설적인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선은 투자 포트폴리오들의 캐시 런웨이들을 잘 관리하면서 재무건정선들을 잘 관리할 계획에 있고요. 추가 펀딩과 기업의 성장지원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SK의 역량과 사업들을 잘 연계해서 저희 투자 포트폴리오들의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어떤 사업의 지속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성숙기에 진입한 자산들을 엑시트하거나 다양한 외부의 FID를 유치해서 좀 더 많은 유동성들을 확보해서 우량한 펀드멘터를 지닌 보유한 자산들을 중심으로 좀 더 유리한 밸류에이션에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추가 성장의 발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런 포트폴리오 관리와 투자 전략의 실행의 근간은 바로 저희가 수년간 탄탄하게 구축해온 글로벌 프레젠스에 있습니다. SK는 그린 영역의 전문 투자자로서 투자 역량과 실행력 강화를 위해서 수년간 이러한 글로벌 프레젠스를 확보해 왔습니다. 특히 미국, 중국, 동남아에 걸쳐서 글로벌 사업 개발 조직들을 구축해 활용하고 있고요. 다양한 국가에서 산업별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사업 조직과 네트워크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포트폴리오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캐피탈마켓과의 긴밀한 협업 그리고 우량한 딜플로우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역량이야말로 이 불확실한 매크로 상황에서 저희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리스크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실행 기반이 될 것이라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각 투자 영역별 기술과 사업의 전문가 네트워크들을 글로벌 관점에서 구축해서 저희 그린 투자에 특화된 어드바저리 보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산업계와 학계, 투자업계, 시장조사기관들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네트워크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면밀한 투자 타당성 검토와 사업화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협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중에 하나로 저희는 미국 스탠포드대와 협력해서 산학 협동 하에 에너지 트랜지션 이니셔티브 중에 하나인 시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소, 에너지 저장 기술, 청장 에너지, 분산 전력 등이 주제로 된 여러 가지 썸모듈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는 수소 이니셔티브에 중점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미국 정부와 정계, 산업계, 학계와 함께 수소 밸류체인 전반의 산업적인 기술적 프로그레스를 공유하는 한편은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재현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는 빌게이츠가 설립한 디카버리니에이션 전문 투자 조직인 브렉트로 에너지와의 포괄적인 협업 역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테라 파워 투자를 계기로 한층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탈탄소 솔루션에 대한 전반적인 공동 투자 기회 검토와 함께 기존에 보유한 포트폴리오 간의 사업 협력 기회 역시 모색하는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불확실성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캐피탈 마켓들과의 긴밀한 협업일 겁니다. SK는 이런 그린 사업에 투자하는 세계 유수의 FI들과 긴밀하게 소통 중에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논의를 통해 전략적 얼라이먼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공동 투자 기회와 포트폴리오 연계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이미 지금 글로벌 파트너들과 다양한 협력 아이덴심들을 만들고 있으면서 서로 간의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 투자 플레이북을 만들기 위해 현재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SK그룹의 그린 사업의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두 개의 숫자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1%와 2%인데요. 3대 디카보네이션 영역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투자와 사업을 확대해서 2030년까지 글로벌 탄소 배출량의 약 1% 탄소 감축에 기여하겠다는 저희의 목표와 더불어서 사업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전체 그린 시장 규모에 대비해서 SK의 그린 포트폴리오의 벨류 비중을 2%로 저희는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화에서 SK그룹의 그린 패스 파인더이자 트랜스포메이션의 이네이블러로서 저희는 영역별로 높은 전문 투자 전문성들을 확보하고 가치 창출 역량을 갖춘 글로벌 그린 영역 전문 가치 투자자로 자리매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